네 아니 그래도 뭔가 잡수고 싶은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게 도통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만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 있나 생각해 보시고 어머도라 해달라고 해서 잡세요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유 참 야단 났네 이거 정말 아이구 이게 아니 노인은 밥이 집행이라는데 이렇게 잡수시는 게 줄어서 이런 야단이네 아 그러게 말이에요 해마다 가을을 타시잖아요 그렇게 근데 여보 당신 이런 거 뭐하러 사셨어요 차라리 빵이나 하나 사 잡수시고 말지 그 꽝이래 버려 아 형님 가십시다 어서와 어서오세요 아 아 어깥 다비셨구나 아 involve 이런 건 사하 생전 안 하는 일을 하시네 아 돈벼락 한번 마져보려고 샀다고 해. 아 버려 얼른. 하긴 이거 꽝이죠? 꽝이지 그럼. 아이고 우리 건승이 좀 커. 미장원 하나 날라가 버렸네. 딸 미장원 차려주고 싶어서 사셨어요? 그래 딸내미 미장원 차려주고 당신 코트 사주려고 그러려고 술 마신 김에 한 잔 샀다고 해. 가자고. 네. 아니 전에 아침 안 했나? 아니요 먹었는데요. 아홉국 냄새가 아주 좋아가지고요. 저기 저 아주부님. 이 장인으로 계신데 남기신지 제가 후딱 채워드릴까요? 설거지하기 쉬우시게요. 아이고 저 국무부 아침 안 드셨구나. 잠깐 계산 내가 얼른 채우고. 아니 아니 이거면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아니요. 포키가 또 왜 그래? 아예 뭐 가라를 타나봐요. 네? 괜히 없는 소리 저다가 그냥 혼자 훔쩍 꺼내다가 잘 달달 먹고 그러네요. 아이고. 이 아홉국 맛. 응? 정말 아트네. 예술이다. 아이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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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? 많이도 샀다 너랑 너랑. 맞아. 이것도 있었지. 그럼 팔아보자. 누나. 누나. 누나랑 내 친구들, 혹시 만나면 어떡하지? 걔들이 보면... 이거 다 진짜 명품인 줄 아니까 하나씩 팔아주겠지 뭐. 참... 어. 요렇게 한번 몰라보겠지. 야, 썩 몰랐을 게니까 더 누나 같은데? 어, 몰라. 알아보면 알아보라고 해. 언니 언니, 이거 좀 보고 가요. 이거 진짜 다 명품이거든요, 네? 내가 직접 매장 가서 샀던 거예요. 보세요. 언니가 이거 입었던 거예요? 그럼요, 저기 이거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랑 이거랑 가슬라벨이잖아. 언니, 이 브랜드 아세요? 알아요. 너무 예쁘다. 언니한테 딱 맞다. 언니, 그리고 이거 입으면요. 진짜 다리가 길어보이거든요. 언니, 다리도 뭐 짧은데요? 짧은 건 아니지만 제 다리가 사실은 오다리거든요. 오다리 안 같죠? 힐어버 있죠? 나 이 바지 덕분이에요. 언니 지금 팔을 신었잖아요. 힐을 위치하면 얼마나 섹시한지 몰라. 언니, 나 어디에 나와요? 네, 저기. 언니, 잠깐만. 잠깐만요. 아, 저기. 언니는. 미안하지만 언니 아랫배가 자꾸 나왔네. 그러면요. 응. 이거 블랙 어때요? 어차피 날씨 되게 선선하고. 언니 오늘 스타일 딱 세팅해왔네. 이 바지 사가려고. 고자스쿠프 바지 딱 세팅이다. 좋다. 이거. 어, 네. 잠깐만. 언니 걸러주세요. 어, 그러시겠어요? 잠깐만요. 언니, 그거 잠깐만요. 서오세요. 가져오시고 예쁘게 입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또 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네. 어머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이거 보고 가세요. 이거요? 어, 언니가 블랙 좋아하시는구나. 언니, 잠깐만 일어나봐요. 언니, 이게 왜 안 맞아? 진짜 딱 맞는다니까? 언니, 이게 왜 안 맞아? 언니, 이거 이 여신들은 이 속을 봐봐요. 이 속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 좀 봐봐요. 세상에. 여기서 우리가 감동을 한 번 해주고. 어때요, 언니? 난 그게 언니한테 잘 어울릴 거 같아. 아, 이 자식 비리비리한 자식이. 누나는 이쁜 누나 눈내.